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챙겨달라 나와 챙겨달라 네가 내 속에 안니? 내가 언제 맘을 떴니까? 하루도 즐거워 한 두번째 뭐 안 돼? 왜 널 거짓해? 배영은 우리 모두 눈치 멀티 시선이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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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나만 놀게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네 너를 나 alumni 내리로 뒷꽈냐요 재밌엇 다 Associate 넌 Lost 너네네네네 물건 눈과 Seeing 일단 눈과 Seeing 넌 와라 와라 얼른 너 와라 굳어 내 좀 바라바라 이거 책이 늦은 거 말아 와라 바라 지금 너 자꾸 말해 지금 너 내 좀 바라바라 떠들 세척하지 마라 그다 후회하지 마 척을 걸어 바라봐 지금 너는 진짜 널 쓰지 마 들어줄게 하지 너무너무 많은 걸 내 마음은 우리 이제 내게 숨지 마 항상 기대할 수 없어 지금 너와 내 방어 다 희뢰고 있는 끝에 내 심장이 더 주지 저지 그다 후회하지 마 그냥 널 만나면 화이트해 더 이런 것만 난 정말 기원하나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님 좋아요 뜬껍나요 맘 닿아봐요 너를 봐줘 다시 잘 안아오네 너를 잊어나요 항상 나이 아니 나와라 Girl, 너 와라 와라 어, 넌 와라 와라 넌 너 와라 와라 또 Girl, 너 와라 와라 어, 너 와라 와라 얼른 너 와라 또 널 좀 바라봐라 이것이 믿음 좀 바라봐라 받아줄게 너 자툼 바람지 널 좀 바라봐라 거기서 척하지 말아 이따 고회하지 말아 조금 더 놀아보라 너 조금 더 넌 뭐지 제ahn 그럼 널 좀 바라봐라 넌 내게 만일 침 86 너 제멍게 나 나 좀 바라봐라 네 그냥 난 와라 와라 네 난 와라 와라 또 난 Girl, 너 와라 와라 얼른 너 와라 와라 얼른 너 와라 또 네 널 좀 바라봐라 이런 직인을 좀 바라봐라 널 자꾸 바라들어 lex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